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중국당면, 로제파스타, 치킨 한마리,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만든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잘먹겠습니다. 이게 촬영 세팅하느라 좀 불었는데, 그래도 맛은 똑같아요. 치킨을 크림소스에 올려가지고, 버섯이랑 너무 좋아요. 이제는 주먹밥을 보인다.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룸메 제가 치킨 좀 달라 해가지고 걔는 양념 매운 거 못먹거든요 그래서 후라이드 좀 줄게요 빨리 지나가 매운 치킨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매운 치킨이래요 이렇게 살 발라가지고 양송이버섯이랑 소스랑 해서 올려가지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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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이 맛있나요? 여기에는 후라이 두부다 매운 치킨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더 맛있을때 먹어요 치킨이 더 맛있을때 먹어야만 더 맛있었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키는 딱 뜯어서 중국당면 했다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다진 아이스크림 치즈볼 마지막 중국 땅냉 너무 맛있다 진짜 배불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거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